최근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이 워킹데드와 콜라보 중인데요 오늘은 워킹데드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근거지에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과 비슷한데요 이 게임에서는 영웅 대신 생존자를 뽑아줘야 됩니다 우측 하단에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영웅을 얻는다던가 건물을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얻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무전이라고 있는데요 미션을 통해서 얻은 무전기를 통해서 영웅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대부분의 영웅을 뽑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과금으로 했지만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작업장에서 이렇게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는데요 미션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난이도 어려움으로 더 디스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 하고는 다르게 턴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조금 잔인할 수도 있죠 미션은 좀비 9마리 제거가 미션이네요 이렇게 좀비를 죽이다 보면 치명타 공격이 활성화됩니다 이러면 훨씬 더 강한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미션을 완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맹 컨텐츠도 길드라는 이름으로 활성화되어 있긴 한데요 챕터 미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클리어를 했는데요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보다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전투가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하고 동맹 컨텐츠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 약간 아쉽습니다 오늘은 워킹데드 무인지대라는 게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